음악 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최근에 치러졌던 47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심화 문제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을 좀 잠깐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개정이 되고 우리가 처음으로 치러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좀 어떤 방향으로 될지 많이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저도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시험 출제 일단 했던 걸 보게 되면 다들 느꼈겠지만 기출문제를 보통 푸셨다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전 회차보다는 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쭉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급 컷이 10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예전에 심화처럼 내버리면은 그 10점 컷을 올라간 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강의할 때 당연히 난이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기본 개념 강좌는 예전에 심화 레벨에 맞춰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사뿐하고 가뿐하게 아마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뭐 SN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출문제를 또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기출문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오른 건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1번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전국에서 혼자 틀리는 겁니다. 일단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쓴배 찌르게 찔게, 끌게, 밀게, 찢게 전부 다 구석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구석기를 물어보고 있고 또 결정적 힌트, 뗀석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구석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구석기 때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맨날 동물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근을 막 집에 거주했다. 왜? 맨날 동물 따라 이동하니까 제대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지금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락바퀴고 신석기고 명도전은 철기고 철지는 철제 농구기고 당연히 철기고 총동방울 총동기겠죠. 내려가서 2번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는 어디서 부통돌이기를 했나요? 부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개념 강의 때 부여에 대한 내용 던져놓고 부여 내용도 물어보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부여의 사출도가 나왔습니다. 맞죠? 부여는 왕의 수도를 다스리고 동서남북 지역의 마가우가 철가구가 이 4개의 부족장이 각각 다스리고 있습니다. 4군데로 출동한다 그래서 사출도 그리고 이 부여의 제천행사 부여영 부여영고라는 제천행사가 12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소도는 삼한이고 민며느리제는 옥조고 체카는 꾸짖고 화려는 거 예민했던 동해고 소도, 소국, 목직국 이거 삼한 중에 가장 잘나가고 유일하게 왕이 있던 게 목직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일어난 사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건데요. 지금 이거는 흐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근초고왕 백제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평양에서 고궁원왕을 아야 원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 고궁원왕이 꼬까락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소수리왕이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죠. 그걸 바탕으로 고궁양왕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강개토대왕 때 정성기가 옵니다. 그리고 강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가 북쪽 땅을 다 찾았는데 나는 이제 밑으로 가겠어요. 남진정책을 펼치니까 밑에 있던 백제와 신라가 똥줄 빠직 빠직 타면서 100년 동안 이어지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죠. 그게 바로 비우왕과 눌지왕입니다. 그럼 여기 순서 흐름 들어가면 나가 1번이고 다가 2번 가가 3번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나, 다가니까 4번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밑줄근 왕의 제위식이 때 썼던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화랑 화랑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랑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던 거는 진사진사왕이 했던 진흥왕이고 그 다음에 이사부를 명령하기로 해서 가라국 이사부에서 여러분들이 지증왕으로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사부 장군이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점령한 건 맞긴 한데 여기는 지금 가라국을 습격해서 멸망시켰대요. 가야를 멸망시켰던 곳 진흥왕이죠. 또 마지막까지 큰가였던 대가야잖아요. 그럼 찾으면은 제가 기본 개념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진흥왕 문제가 나올 때 심화로 나오게 되면 항상 정답이 이때 쓰여졌던 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거친 아저씨. 거칠부가 썼던 국사를 편찬하였다. 정답 1번이잖아요. 김원창이고 신라하대 모습이고 이차돈의 순교 법풍왕이고 마리깐이고 내물왕이고 자장의 권이 황영석 구추모옥탑이고 선동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이것도 쉽게 나왔네요. 네. 보시면 부여에서 백제의 왕실의 의례 때 제사 때 사용했던 도구고 도교와 불교가 믹스된 거 기본적으로는 도교 틀이지만 불교가 살짝 들어갔었던 백제금동대학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1번을 찾으면 되네요. 5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다국가인데 무왕이 나왔고요.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대무에 대무에 끝났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발입니다. 발해. 발해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 무령왕이고 태학경당 이거는 고구려고 골품제도는 신라고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이고 거란도 영주도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살짝 좀 뭐 깊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란도 영주도는 뭐냐면 발해가 만든 해외무역을 위해서 대외교로를 위해서 만든 길이에요. 길. 길도. 거란으로 가는 길이 거란도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로 가는 길로 영주도가 있는 거고 제가 강의할 때 이걸 강조했었죠. 신라와도 교류하기 위해서 신라도라는 길을 만들었던 게 발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해가 만든 교류를 위해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발해가 맞죠. 정답은 5번이고 만약에 이 5번을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들이 워낙 이게 발해와 관련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7번입니다.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대하성을 함양하고 김춘추 딸이 샤랑샤랑 꼴랑꼴랑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 김춘추가 한을 풋고 고구려의 군사를 요청해요. 이때 김춘추가 고구려의 요청을 할 때 연계소문이죠. 근데 연계소문이 어떻게? 욕을 하잖아요. 뭐? 도와줄게. 니들 도와주는 대신에 니들이 뺏어갔던 한강 돌려줘. 이때 김춘추가 안 된다고 하자 김춘추가 연계소문에서 감옥소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몰래 도주를 해서 어떻게? 다시 신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결국 나당 동맹을 체결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멸망하니까 백제를 살리겠다는 백제부응동이 일어납니다. 그거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 고구려가 망하니까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부응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마저 진압을 하니까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해서 당나라 완판 붙는 나당 정쟁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까지 제가 분명히 개념 강의 때 여기는 순서 흐름을 잡아야 되고 그 흐름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들어가는지를 배열하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나당 동맹 바로 직전이고 나가 지금 황산벌 전투니까 백제멸망 바로 앞에 스토리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에 안승혜의 보독궁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 지금 고구려 부응동 때 얘기잖아요. 틀렸고. 2번에 나당 동맹이 체결하고 나서 처음 쳐들어간 게 백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진문덕이 살수대첩 이거는 수나라 고구려 이거 앞에 스토리고 기벌포 이거 이후고 부여풍 이거는 백제부응동이잖아요. 틀렸다라는 거고. 8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인데요. 지방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은 통치제도 마련했던 거. 이거 지금 9주 5소경 통일신라시대 때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면 통일신라시대 때 거 찾으면 되는데 D군 6위 고려구 안찰사 고려구 삼성 6부 발해고요. 그 다음에 사정부. 인정 사정 없이 관리들이 비리를 잡았던 거. 이거 김춘추 태정 무혈왕 때 만든 거잖아요. 그의 아들 문무방 때는 외사정까지. 바깥에 있는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잡았던 거.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가인물인데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스님은 원녀의상 해초 의천 진울 그 중에 한 명 나왔네요. 원녀스님. 그러면 무혜가 이렇게 원녀스님이 나왔는데 1번에 일단 부석사는 이거 의상이고 백년교사 요새고 왕어천추국전 해초고 금강산매경론이 원녀스님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도 4번이고 신편재종교장총록은 이거 누굽니까? 의천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가국가인데 여기는 지금 후백제가 나왔어요. 제가 후백제도 개념강의 나올 때 희한하게 심하해서만 견언이름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후당 5월과 교류했다라는 걸 가지고 많이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중국은 당나라가 망하고 혼란기가 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혼란기 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당 5월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때 후백제 견헌이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고향인 대구에 가시게 되면 팔공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건을 잡아 죽일 뻔까지 가죠. 그렇지만 왕건이 겨우겨우 살아나면서 뒤에 다시 전세를 뒤집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에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대승을 거뒀다. 이게 후백제 견헌의 스토리고 1번에 광평성 이거는 궁예가 했던 거고 인하는 바래고 청해진 이거 통일신라고 마진 철원 천도 이거는 궁예주 궁예.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훈료 10조를 지어서 이거 태조 왕건이고 훈훈하게 가훈을 10개 요약했던 거 최승로의 심의 18조 이거는 송종 때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해종 종종 왕위생탈전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광종. 광종이 왕위생탈전 속에 왕위어룹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잡기 위해 했던 정책 2개. 빅2. 뭐. 노비양건법. 과거제 실시. 정답. 3번에 노비양건법.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방 이거 이후의 1이고. 무신때고. 최후 때 처음 만들었고. 별무반은 융관 여진족 때고. 이후의 1이고. 독서 3분간은 신라시대 거고. 종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던 건 공민왕 때입니다. 더 이후의 1이죠. 12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는 경제에서 모습인데. 이거는 병랑정이 병란도를 얘기를 하죠. 고려경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념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고려경제 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리스트를 몇 개 적어준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시문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인데. 지금 정답은 바로 나왔죠. 1번. 활구 기억나세요? 제가 활구는 그림 사진을 주고 다음과 같은 화폐를 유통하였던 경제로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활구가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마치 무슨 똥처럼 생긴 거. 맞죠? 지금으로 치면 고액화폐입니다.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다라는.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고려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2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조선 후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밑줄 그은 이 책인데요. 이규보. 사실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규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쓴 책으로 대표적으로 동명왕편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바로 찾아서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이규보의 문집 안에 있었던 게 동명왕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몇 천의의 석영천도운동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기본 개념이든 개념 강좌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문벌기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시간 순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문벌기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거란의 1차, 2차, 3차. 응응. 윤관이 여진족 털고. 그리고 그랬던 찜다 같았던 여진족이 어떻게 됩니까?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되면서 네가 나의 신하가 되라는 군신관계 요구. 이거를 당시 문벌기족의 대표주자. 이자겸이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이 원래도 잘나가는데 금나라까지 등에 업으면서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이자겸의 난.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묘청스님이 수도를 이사갑시다.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그러면 지금 순수어론대로 가면 후삼국 통일, 거란 침입, 3차, 1차, 2차, 3차, 응응, 윤관여진족,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직후에 묘청의 난이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인데요. 이게 나머지 문화유산들이 여러분들이 어르실다 그래도 정답을 찾긴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유산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논산, 논산 지역 문제로 할 때도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격적인 은진미력으로 불리는 거. 관족사, 은진미력 불성 찾으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으로 그냥 찾으시면 됐다라는 거고. 16번입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천산대력도가 나왔는데 천산대력도는 공민왕이 그렸던 그림으로 추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또 힌트가 나오죠. 변발과 호복이 나옵니다. 변발과 호복이요. 오랑캐옥과 오랑캐스탈대로 머리를 땄던 거. 이거는 원나라의 반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원간섭기죠. 윤강응응 이거 문벌기족식이고. 건문세족이 도평의사사. 일단 건문세족이 원간섭기 때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던 친원파잖아요. 정답이죠.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정중부 이거 무신직공기고. 초조하게 만든 초조대장경은 거랑이 쳐돌을 때 만들었던 거고. 만적의 노비 신분해방은 이것도 무신직공기죠. 틀렸습니다. 17번 장영실 이름이 나왔습니다. 장영실이 집현전에서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던 거는 어떤 왕때입니까? 세종대 왕때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업적을 찾는 건데 집현전 농사지설 칠정산 주자소에서 갑입니다. 이영. 갑인자. 아버지였던 태종은 개 같은 글자 개미자. 안에 개자입니다. 닿게 할 때 그게요. 그 다음에 5번이죠. 화통도감입니다. 화통도감은 언제입니까? 고려 말의 채무선이잖아요. 왜구를 무찌리기 위해서 대포를 만들었던.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얘기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가에서 다로 일어난 순서. 시간 순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 때 조선 오픈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는 큰 큰 큰 사건별로 순서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원나라를요. 명나라가 덜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명나라가 예전에 원나라가 누렸던 권리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고려야. 니들이 무력으로 뺏어갔던 쌍성총관부 지역 천령이북당 내놔. 그러자 채영아찌가 요동정벌을 주장하죠. 그러자 이성계를 비롯한 정도전 요동정벌을 반대합니다. 사불가론을 내세워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를 결국 투입시키죠. 총사령관으로. 그러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구유명한 말머리를 휙 돌리는 위화도회군. 돌리면서 반대했던 자기와 뜻이 달랐던 채영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군사를 틀어줘요. 그리고 나서 과전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까지 틀어지고 조선오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 들어가면 여기 보이면 위화도회군. 가 1번. 그 다음에 과전법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양을 도부로 정하고 경복군 건설. 정답은 가다 나 2번입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줄 그은 제도입니다. 이거 뒤에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재지 관청에 있는 생산량을 조사하여 전세를 거둔 후 지급했대요. 직전법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시행을 했대요. 또 직전법이 세조 때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직접 일하는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를 하면 노후 보장이 없잖아요.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관직에 있을 때 미친 듯이 뺑뜯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송종이 뭐랍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관수관급제를 하죠. 동진이가 1년에 2번, 3번 악독같이 세금을 뜯으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동진이가 세금을 이만큼 거둬야 되네. 그러면 관하에서 직접 거둬서 동진이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진이가 이제는 노후 보장도 안 되는데 현직 관리에 있을 때 또 이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땅을 이제 아예 뺏게 되는 패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수관급제를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 송종입니다. 그러면 송종 때 있었던 스토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송종 때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 완성성성성성성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만들었던 경국대전을 완성성성성성했던 게 바로 누구 때다? 송종 때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죠.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량가는 조광조고 영창대군이고 임목대비 유패는 강해군이고 왕자인화는 이거 태종이방원이고 탕평비는 영조죠. 영조.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게 향교입니다. 향교. 그래서 향교 내용을 찾게 되면은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향교부터는. 그러면서 중앙에서 성리학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와 훈두를 파견하죠. 자수와 별감 운영했던 건 이건 유양소고 그 다음에 지방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던 건 서원이고 속가에 합격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성경관이고 흥성대원군대 대부분 날려버렸던 게 서원이죠. 그래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방에 세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원이랑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그 헷갈림 없이 향교를 찾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2번과 4번이 둘 다 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원이 됐으면 지금 정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방에 넣은 향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21번이에요. 가와 나, 사와인데 이거는 지금 사와가 나왔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조이재문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연상군 때 처음으로 일어났던 무호사와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광조광조, 조광조, 기묘사와입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시간순을 물어보고 있죠. 연상군 때 두 번의 사와, 무호사와,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쳐냈던 갑자사와. 연상군 슈퍼 도라이다. 연상군을 쫓아내고 중종의 왕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가 기묘사화를 바탕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세력들이 다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호사와와 기묘사의 사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갑자사와가 들어갔거나 중종이 쫓겨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정답이죠. 들어갔잖아요. 3번에 중종 반정으로 연상군이 피해되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번의 양재역 벽서 사건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선지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마 찍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 네 번째 사화였던 을사사화 아시죠? 을사사화의 연장성상에서 일어났던 게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을사사화 이후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사림이 동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짓던 거는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대죠.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성상문이 상황에 보기도 뭐 관련 없는 거고 이갈의 난 같은 경우도 이거도 이거는 인조반증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관련이 없죠. 전부 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임진왜란이에요. 지금 임진왜란이 나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찾게 되면 이건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김상용 강화도 순절은 병저오란때고 정봉수 연골상상 이거 병려오란때고 채영 이거 고려말이고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이종모 장군 이건 세종대왕 때 스토리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고 23번의 균여법입니다. 제가 항상 개념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균여법이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이 패턴이라고.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년에 두 필 거두는 세금을 한 필로 50%를 깎아줬어요. 세금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 빵꾸 난 걸 메꾸기 위한 정책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3개 중에 2개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응, 니은, 디귿, 니은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만 찾으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답은 5번이죠. 어잠세, 염세를 국가재정으로 돌렸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소금을 팔아서 없는 세금, 어장을 관리해서 버는 세금, 돈. 이런 것들은 원래 처음에는 왕실재정이에요. 왕족들이 쓰는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근데 이거를 50%가 빵꾸 났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국가재정으로 전환했다라는 거. 23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 수신정과 효량전을 폐지했던 건 이건 직종법이고 토지일결단살 12도 이거 대동법이고 직의 발급은 광무개혁되고 풍룡에 따라서 9등법,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법. 이거 뭡니까?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죠. 끝났고요. 24번입니다. 규장각 신의 통공 초기 문신제 조선 22대왕 이거 정조죠. 정조, 정령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규장각,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했고 초기 문신제 그 다음에 용감한 군대가 있었던 장영령 그리고 본인의 이상향을 담았던 수원하성까지 24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푸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향구향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신향과 구향은 뭐냐?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새롭게 양반이 된 애들을 신향 오리지널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자기 동네 지역에 양반 자리를 놓고 둘이 한 판 붙죠. 향촌사회 전투인 향전이 벌어집니다. 이거 언제예요? 제가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 내용 찾으면 돼요. 연포에서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들 연포를 개양했던 건 세종대왕 때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시사조직이고 조선 후기 문화잖아요. 그 다음에 경시서인데 사실 이거는 좀 심하긴 한데요. 경시서는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시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세조때 와서 이 경시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요. 평시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게 경시서가 아니고 평시서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건 조선 후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한번 가볼게요. 가인물인데요. 26번은 누굽니까? 중농학파.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송호이익. 이익 선생님이죠. 정답을 찾게 되면 백성의 땅을 제한 걸었던 한전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북경의 연행록. 대표적으로 박지원이 있고요. 광화화파는 정제도고. 북한산 순습이 밝혀낸 거리는 건 김정희고. 북학이 이거 박제가고요.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겸재정선. 진짜 진짜 우리 경치 우리 산 우릴 무리를 그리자라는 진경산수화. 대표적으로 금강전도 인앙재색도가 있습니다. 찾으면은 인앙재색도.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은 지금 안동김씨가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대요. 세도정치기 때. 세도정치기 때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세도정치기 때 을사사화. 아, 사화는 이거 지금 동인, 서인 쪼개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경래는 맞고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3정의 문란이 심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했던 게 3정, 2정, 정의 때 맞고. 사람들이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뭐에 기댑니까? 종교에 기대면서 동학과 서학이 유행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때 서구의 양선. 서양의 배들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정답은 1번. 29번에. 가사건의 원인인데요. 이거는 지금 프랑스랑 싸웠대요. 그리고 프랑스가 의계를 다 약탈했대요.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양료죠. 병인양료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천주교 신자, 프랑스 신자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프랑스가 그걸 핑계로 쳐들어오는 게 이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고. 고종의 국외 중립을 선언한 건 러일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이고. 방공용은 이거 이후고. 그 다음에 오페르드 도굴 사건은 병인양료 이후의 일이고요. 위안스카이가 들어왔던 건 이거는 이모군란 때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지금 보시면 가와 나 사의 시기인데요. 가가 흥성대웅군이래요. 그 다음에 흥성대웅군이 사라졌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흥성대웅군이 아들이었던 고종이 어려서 직접 정치를 했던 시기.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나이가 다 찼네요. 꺼지삼. 사라졌던 하야했던 그 시기. 그러면 흥성대웅군의 국내 정치 10년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1번. 바로 정답이네요. 사창제. 사창제를 시작했던 게 바로 흥성대웅군입니다. 그러면서 1번이 되는 거고요. 31번에 속대전은 이거 지금 누굽니까? 속대전은 영조고 장용영은 종조고 계약조 세종대왕이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입니다. 31번. 조선책략이죠. 자 조선책략도 제가 개념 강의 때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답이 딱 두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야 조선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니? 러시아.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어떻게? 정나라,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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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연합하라는 책이 조선책략이죠. 이거의 결과. 서양의 모든 것을 배척했던 위정척사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어디 저기 눈이 푸른 아이와 손을 잡습니까? 신미양육도 잊었습니까? 영남 지역에서 만명의 유생이 일어나는, 들고 일어나는 영남 만인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미수호. 미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개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대로 나왔죠. 디귿 리율에 영남 만인소 조미수호 통상조약.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운요호 사건은 광화도 조약의 배경이고, 척합이 있는 흥성대원군이고요. 32번입니다. 32번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국군, 불법 전용했던 거. 임병찬의 순지비가 있는 거. 이거는 모르셨더라도 영국의 불법 전용 보고 바로 아셔야죠. 검은도죠. 32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교정청을 설치를, 아, 교정청을 지금 폐지하고 군국기무처. 제가 얘기를 했죠. 군국기무처가 딱 나오게 되면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1차 가보개혁 내용으로 아시면 되는데 과거제의 공사노비법 신분재폐지했고 과부의 재원 허용했고 근데 건량이라는 연호는 언제입니까? 3차 가보개혁대, 을미개혁대잖아요. 이때는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떨어진 녹두꽃. 이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것도 제가 개념관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시간 순서 흐름을 물어본다고. 자, 프리콜. 고부민란. 고부민란 일어났고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안핵사 이용태의 실정으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 백산봉기. 백산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일단 먼저 전라도 있는 군대를 박산해로 황룡천. 황룡천 전에 일단 황토현. 황토현 전투를 치러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죠. 수도의 군대는 좀 빡셉니다. 촌동네로 유인을 해요. 그러면서 황룡천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주성 점령. 그러자 어떻게? 급하게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할품으로 요청하자 일본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자 소로 깜짝 놀라면서 동학농민군과 고종은 합의를 합니다. 전주성에서 전주화약. 그러면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집강소를 설치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무리수를 던집니다.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면서 1차 갑옥이에요.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 그러자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는 2차 동학농민운동. 그거를 일본이 어떻게? 우금치에서 우금치에서 진압을 하면서 정범준도 잡히면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 내용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전주화약이 들어갔고 지금 정봉준 체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주화약과 여기 사이에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죠. 정봉준이 체포된 전투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금치 전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번, 2번은 가전의 스토리고 4번도 가전이고 다 1, 2, 4, 5 전부 다 가전의 스토리네요. 그 다음에 35번 여기 보시면 순서를 묻는 건데요. 일단 다가 먼저죠. 다를 보시게 되면 지금 명성왕후가 죽게 되는 을미사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죽었던 일본에 의해서 명성왕후가 죽게 되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죠. 그리고 강압적으로 시행했던 게 을미개혁이죠. 단발령 태양역이 들어갔었던 그러자 넘나 무서운 고종 마지막에 모든 걸 파토내고 뒤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버립니다. 아단파천 그래서 정답은 1번 아, 다 나가죠. 다 나가. 그러면 5번이네요. 5번 3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다 못 쓰겠는데요? 큰일 났네. 36번입니다. 36번으로 가시게 되면요. 하다가 좀 지워야 되겠네요. 네. 가게 되면 지금 여러 다음 조소가 반포된 이유인데 이거는 지금 광무개혁을 물어보고 있어요. 광무개혁은 기억나십니까? 황제궁 강화 9번 신참의 컨셉에 따라서 지계발급 원수부 설치 이 4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고 제시문에 제일 잘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대로 돌아갔죠. 여기 보시면 황제 칭호했고 광무개혁이라는 언어를 산후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들어가면 원수부 설치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별개군을 창설했던 거는 초기 개화정책이고 영선사도 초기 개화정책이고 유경공은 또 이거 전의 스토리고요. 86년입니다. 그 다음에 통리기무아문은 또 초기 개화정책이잖아요. 틀렸죠. 37번 영국인 빼댈 이거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반문국에서 발행했던 거는 초기 신문들이고 그 다음에 한성보, 한성주보, 한성순보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최초로 상업광고를 실었던 거는 제발 광고 주세요. 한성주보고 을산 능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던 게 이 신문이죠. 정답은 33번이고 3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고 그 다음에 일장기를 삭제했던 거는 동아일보입니다. 38번 지금 신민회 서북학회 흥사단 이거 누구냐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은 신민회 활동하면서 대성학교에 민족교육을 실시했었죠. 정답은 찾으면 2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센스가 있더라면 센스가 있더라면 만약에 몰랐더라도 풀 수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4번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이거 박은식 선생님이 제끼고 도쿄의 이랑마차 이거 이봉창 의사잖아요. 제끼고 13도 창의구는 허위잖아요. 제끼고 그러면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님이잖아요. 제끼고 그러면 대성학교 밖에 없는데 지금 안창호를 몰랐더라도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게 대성학교잖아요. 정답 2번이죠.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한눈금이 만들어진 예로 멕시코 지역이 정답에 나온 거 처음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에네케농장이 멕시코에 있는 거고요. 숙무학교가 멕시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예고 개념 강의할 때는 항상 오답 선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설마 정답으로 나올 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숙무학교 같은 경우는 한인무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지역에 있는 거였는데 정답을 찾게 되면 5번이고요. 그런데 제가 개념 강의할 때 이거는 깊은 내용을 알 게 아니라 이 1910년 초반때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각각 어느 지역에 이 단체가 있었구나라는 거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멕시코가 나왔고요. 40번입니다. 4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의열단이죠. 김원봉 이름이 나왔잖아요. 김원봉은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 2번이죠.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았고요.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청산이 대첩은 이거 지금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구미위원본은 임시정부활동이고 만민공동에는 나라 뺏기기 전에 독립협회활동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러면 41번 가보겠습니다. 41번은 지금 3.1운동이 나왔어요. 3.1운동이 나왔는데 3.1운동의 결과 제대로 된 조직과 리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테라는 아쉬움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했잖아요. 정답 2번.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가 처음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를 하겠어요. 105인 사건은 신민회고 4번 같은 경우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이고 분하로드운동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토리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42번의 어린 동무들아. 어린이날. 이거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소년의 소속으로 천도교에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운동이죠. 찾으면 4번의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정답은 4번이죠.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감부의 탄압 이건 지금 조선총독부가 있고요. 2번의 돈돈돈 돈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이고 서당규칙을 제정했던 것은 1918년입니다.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선재론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 이거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리고 43번을 보시게 되면 일지 식민통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애국반 다 막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 3기죠. 전쟁이 미쳐갔던 민족말살통치 시기. 미세아협정 1925년 토지조사 사업 1기 때 경성제국대학 2기 때 헌병경찰제도 1기 때 조선사방범 예방 구급령 공포 이거 3기 때잖아요. 정답 5번. 그 다음에 44번. 이거 제가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개념 강의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세봉 장군님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중국의 군대와 함께 지금 같이 열심히 의용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죠. 그러면서 양세봉의 영혼의 베프 영흥아 영흥아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의 1번.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벌어진 스토리잖아요. 중강단 이거 언제입니까? 나라 뺏긴 직후에 북감두로 넘어가서 만든 거였고 자유시참변 이거 전이고 20년대고 조선혁명간부학교는 김원봉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미얀마 인도전선에 투입됐던 거는 임시정부죠. 40년대 스토리입니다. 43년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거 막 지금 당을 했고 다 뭉쳤대요. 3개 당에 합쳐졌대요. 이거 지금 임시정부 얘기인데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진 거는 충칭에 정착했던 1940년대 충칭시기죠. 충칭시기 그러면 충칭시기를 찾게 되면은 41년도에 조선왕이 반포했던 삼균주의 컨셉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번 3번 5번은 이거 앞에 스토리 충칭시기 이전이고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만주지역에 성립된 거는 1925년입니다. 3개가 완벽하게 수리됐던 거는 이거는 임시정부는 아예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 럭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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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100억 달러 럭키 세븐 1977년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이 신이었던 유신체제입니다. 이때 유신체제 때 기억나세요? 제가 마지막 끝 무렵에 YH 무역 사건이랑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이 유신체제 끝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달라고 이랬었잖아요. 정답이잖아요. 바로 4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기흑기구예요. 모스크바 선구 외상회의 때 세 가지 합의를 하죠. 빠르게 한반도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정부를 만들려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미소공동위원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1번에 기흑에 보시면 1번 방공을 국시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 박정희가 정부 때가 아니고 정부 수립되기 전 군정식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 활동이 관련 없고요. 3분의 1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는 유신헌법식이고 조선인민공화국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협의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논쟁했던 거 미소공동위원회 맞잖아요. 2년 대립으로 결국 결렬됐던 거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 48번에 지금 여기 또 순서입니다. 자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 이거의 결과 좌우 대립 격하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결렬 그러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러면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 이것도 결렬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결렬 합의가 안 나니 거 어떡해 한방도 문제를 유엔의 토스 미국이 유엔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해 북한과 소련 우리가 인구가 적은데 분리하는데 싫어 선거 안 해 그러자 유엔에서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 남한만 선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 이걸 막기 위해서 김구와 김규시 선생님이 남북협상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결렬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 남만의 단독정부를 반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정상대거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요 흐름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 뭐 스코바 3국의 상위 나가 지금 유엔 총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봉이 안 돼요 선거가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기 사이 들어가는 거 남북협상은 나 이우구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 행위 그 다음에 4번의 농지개혁법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 우리가 뽑은 1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잖아요 나 이유죠 50 총선거도 유엔에서 이 총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3번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운동이 이거 사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49번을 보시게 되면 요건 좀 새로운 레파토리로 좀 나왔어요 원래 같으면은 그냥 6을 민주항쟁으로 냈을 텐데 지금 보시면 2번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민주정의당이 누구냐면 전두환이 소속됐던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발에는 민주화 요구가 표출했대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바로 영화 제목이었던 1987 6월 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면서 이때 6월 민주화 항쟁의 핵심이 뭐예요 대통령 이들끼리 뽑지 마라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는 거잖아요 정답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청원 서명운동 정답은 4번이죠 그러면서 1번에 내각 책임제 개헌 이거 풀렸고 유일하게 실행했던 게 장면 내각대였고 3.15 부정선거 이거 지금 이승만 정부 떼고 신군부 새로운 군부가 비상계엄으로 전국 요거는 요렇게 지금 전두환 정부가 권력을 틀어지기 전에 스토리죠 그 다음에 5번에 긴급조치 이거는 긴급조치를 발동했던 거는 대통령이 신이었던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유신체제 그 다음에 50번 노무현 정부가 나왔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요렇게 정책들을 단독으로 이렇게 주고 물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통일정책만을 물어봤었는데요 그런데 물론 정답은 결국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찾는 게 나오긴 했죠 그래서 13남북정상선언 정답은 3번을 찾으시면 됐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이거 노태우 때고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때고 한반도 비핵화 노우라고 했던 비핵화 노태우 정부 때 이상가족을 단발성으로 최초로 상봉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회차 치러졌던 한능권 모든 문제 해설해드렸고요 저는 또 본 강좌와 그리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에듀윌 1개의 이수럼 감사합니다.